뿌! 나는 핑크 나라에 왔다 햇! 나는 초록 나라에 왔잖아! 이건 초록? 핑크! 랜덤박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뿌! 두고두고두고! 어! 마이멜로디 버스카드다! 와! 우와! 버스카드 케이스! 너무 귀엽잖아! 나처럼! 뿌! 나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 포차코 케이스잖아! 아! 너무 귀여워! 이러기야? 너무 귀엽잖아! 나도 포차코 같은 강아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엄마가 강아지는 절대 안 된대! 야야야 박스인! 우리 집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강아지 뿌! 진짜? 너무 키우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강아지 키우면 똥도 많이 싸서 냄새나고 또! 엄청 아프면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서 안 된대! 뿌! 우리랑 똑같네! 내가 다 치운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엔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제발 나도 이 포차코 같은 귀여운 강아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오키님들이 좋아요 3000개 이상 눌러주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올지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 싫다고 싫어요! 누르지 말고! 힝! 크리스마스 선물 강아지 와라! 다음 나의 사랑스러운 랜덤박스 물건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이 멜로디 키링이잖아! 나처럼 너무 사랑스럽잖아! 나도 키링 갖고 싶은데! 부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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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쥬! 야 몰라! 산리우 키링 갖고 싶어서 편의점 다 돌아다녔는데! 빼빼로는 나한테만 없어! 왜 내 눈네만 안 보이는 거야?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뿌! 나도 빼빼로는 못 구해봤다 뿌! 근데 여기 키링 있지? 헥! 부러워! 나도 여기서 키링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짱구초코비 키링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짱구초코비 분홍 공룡이잖아! 왜 좋아하냐고?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야야야 박세인! 내가 아까 오비키 만났거든? 오비키를? 어디서? 저기서 밥 먹고 있더라고! 핑크급식! 핑크급식? 부럽쥬어? 아아!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바꿔왔다 해! 뭔데 뭔데? 짜잔! 솜사탕 뿌! 부럽쥬어? 나도 핑크급식 가고 싶다! 아까 보니까 초록나라에 오리온 가있는 것 같던데 오리온 급식 뺏어먹던지? 그래? 오리온이 여기 있었어? 그럼 오리온 급식 뺏어먹으러 가야지! 자! 이 솜사탕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솜사탕을 뜯어서 오! 너무 예쁘잖아 뿌! 이렇게 뜯으면 느낌 좋아 뿌! 먹어보면 음! 사라졌다! 근데 너무 달콤해 뿌! 아! 부럽잖아! 나도 솜사탕 먹고 싶다! 나한테도 초록색 솜사탕이 나오길! 제발! 제발 솜사탕! 어? 이거 봐! 이거 초록색 솜사탕이잖아! 이거 봐! 진짜 초록색 솜사탕이 나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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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을 것 같아! 만지면! 어? 이게 뭐야? 솜사탕 엄청 늘어나잖아! 부드러워! 잘 봐! 이거 거미줄 같다! 이거 봐! 이 부분 엄청 부드러워! 실타래 사탕 같아! 또 늘리면! 재밌잖아! 그 다음에 손가락에 돌돌 마르면 실타래 사탕! 우와! 박스인 저기서 솜사탕 슬라임 나왔다! 뿌! 나한테도 슬라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키님들! 오키님들이 응원해주시면 여기서 슬라임이 나옵니다! 응원의 뿌!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뿌! 뿌! 오! 진짜 슬라임이다! 뿌! 봤어요! 오키님들의 뿌! 응원 덕분에 슬라임이 나왔어요! 뿌! 뭐야? 뿌 안 했다고요? 이 슬라임에는 반짝이가 들어있다! 너무 예쁘지? 밤하늘에 펄! 패러댄 뉴 루이비통! 룰러비통! 우와! 진짜 예쁘지 않아? 나처럼! 우와! 우와! 만져본다! 오! 뭉개기 아깝잖아! 우와! 느낌 진짜 재밌어! 우와! 내가 만진 습 슬라임 중에서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예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느낌도 좋다 뿌! 오! 오!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뿌! 우와! 소리도 좋잖아! 바풍 해볼게 바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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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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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빛나는게 이쁘네! 좋겠다! 나도 반짝거리는게 나오길 옥키님들의 응원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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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너네 나 응원 안할 거잖아! 나 싫어하니까! 그래! 응원하지마! 나 혼자 살거야! 하하! 응원 없이 넌 반짝이 나올 수 있다고! 하하! 이거 실화야? 봤어? 봤지? 반짝이 나온 거 이거 실화냐고? 이거 살아있잖아? 미끄리잖아? 미끌거려 신기해 꼬키들 이거 내가 잘라볼까? 뭐 박세인? 너 제정신이야? 멀쩡한 미끄리를 왜 잘랐고? 아니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잔인해 꼬키들도 궁금하지?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라서 잔인한 거 아니야 싫어한 정신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응 진짜 자른다 진짜 자른다 진짜 자른다 하나 둘 셋 이 안에서 물이 확 나온다 뭐야? 물 색깔은 아무것도 없잖아? 반짝이 들었어 아 이게 초록색이구나 잠깐만 이 종이 자체가 초록색이야 그래가지고 초록빛을 띄는 거지 이 안에는 그냥 물이라고 물 우와 신기하다 우와 나도 꺼내본다 말랑이 나와라 말랑이 느낌이 이건 어? 저기요 이거 핑크 랜덤박스 아닌가요? 이건 빨간색 아니에요? 네? 이거 실제로 핑크라고요? 눌러보면 이거 진짜 핑크색이잖아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우와 포도 같아 포도뿌 그리고 이거 봐라 이거 요요도 된다 까불다가 얼굴에 맞았잖아 너무 웃겨 다음은 뭐야 풀이랑 말랑이 도너츠잖아 야 그거 풀 아니야 그럼 뭔데? 풀같이 생겼는데? 그거 먹는거야 뿌 먹는거라고? 뿌 나도 똑같은 말랑 열쇠고리랑 풀 나왔다 뿌 무슨 맛일까 궁금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먹어보자 그래 하나 둘 셋 으아 아시다 뿌 이거 재밌다 뿌 먹어볼래? 뿌 나부터 말랑 도너츠 뭐가 나올지 열어볼게 밖에서 느낌 엄청 좋은데 오 오 오 오 오 색깔 예쁘잖아 뿌 안에 고양이도 있다 느낌이 완전 폭신폭신해서 계속 만지고 싶다 뿌 재밌겠잖아 나도 열어봐야지 느낌 좋아 우와 느낌 좋고 예쁘잖아 여기 콩돌이 들어있어 신나 키링 하나 더 생겼다 어? 양갈래 너 랜덤박스 했다더니 아직 여기 있었어? 어? 우비키? 넌 급식 다 먹었냐? 어 다 먹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헤헤 바보 이따 같이 가면 되겠네 그럼 되겠다 우와 너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뽑았다 오늘은 거의 파티야 파티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나왔어 뿌 이거 봐봐야 뿌 이쁜게 다 있네 아 나 오다가 이거 주웠는데 뭔데 뭔데 문어 하이라이터랑 피카츄 딱지 우와 귀엽다 대결에 대결 딱지 대결 뿌 대결할까? 일단 열어볼게 뭐가 들었을지 피카츄 제발 피카츄 오 오 파란색 피카츄랑 초록색 디그다다 오 좋은거야 자 이거 너 갖고 덤벼 너부터 해 한다 하나 둘 셋 오 뒤셔왔어 뒤셔왔어 바로 우와 한 번에 떴다 에잇 해보지도 못했네 그럼 너 이 문어 하이라이터 가져 우와 진짜 고마워 뿌 우와 이거 봐 우와 우와 너무 색깔 리프잖아 뿌 떡매다 그리면 이런 느낌 우와 귀엽잖아 뿌 너무 재미있다 뿌 나는 문어 그림 그리는 문어 뿌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핑크 초록 랜덤박스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